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520D 차량입니다 2014년 12월에 등록된 2015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9만 3천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분넥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길 보겠습니다 보시면 림 쪽에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65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2열 뒤쪽 길 보시면 마찬가지로 림 쪽에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85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2열 뒤쪽 길 보시면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보조석 측면도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길 보시면은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 보시면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만 3천 29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앞에 보시면 하이패스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썬룹도 있고요 썬룹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실내 무드 등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시면 2열이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쪽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고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홈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홈 보겠습니다 엔진홈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뒷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구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구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520D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부 살펴봤을 때 컨디션 좋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